헤롤드 따봉 아니 건강을 오었고 방어도를 오었습니다 아드 보상이 4개입니다 건강수치는 3등개입니다 건강함 매우 건강함 진짜 엄청 건강함 아이드 더 페인 에럴드 따봉 건강 당신은 건강합니다 선시작시 2방어도 또 끊는 1회복 쓰레기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사용할 때 방어도를 잃었거나 체력을 회복합니다 손에 공격 카드가 없을 때 추가효과 나귀 피해를 사줍니다 담탄의 방어도를 사먹고 카드를 2장 뽑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뽑을 카드 더미를 섞을 때 추가효과를 발동합니다 자 이 피해를 주고 한 장 뽑습니다 테크닉 이전에 사용한 카드가 테크닉이면 추가효과 손에 카드를 전부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넣은 카드 한 장당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1코면 쓰기 너무 힘든데 압착이 피해를 삼주고 약화를 1부여합니다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쓰레기 한 장을 얻습니다 쓰레기들아 탑수 10장이네 AK 피해량 공격 횟수 치명타 빈탄약을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보존 강화 횟수가 13 이상일 때 새로운 효과 AK 쏘는 헤롤드 할아버지 모든 공격 카드와 이 카드를 덱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하격타 조질 수 있는 그렘빈 탁이 때리는 헤롤드 할아버지 살려줘 살려줘 쓰레기 하나를 얻고 골드를 얻습니다 건강수치 8단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쓰레기 5장을 뽑을 카드 더미는 없습니다 쓰레기 1호운 카드입니다 잠자든 라가 불린 따귀 때리는 할아버지 사벳돌 평화 평화 미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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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평온한 평온한 민첩받네 따귀를 다시 사용합니다 건강과 재생을 유거 씁니다 헤롤드 아저씨 겁나 건강하네 아저씨 겁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레기를 두 장 얻습니다. 완다. 악위 세 장을 뽑습니다. 보유한 건강이 18 이상이라면 내 턴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소멸성 2 약손취 약손취 99 모파테 소상 해서 어땠습니다. 악위 세 장을 뽑습니다. 악위 세 장을 뽑습니다. 악위 세 장을 뽑습니다. 에따피 치명타 68 단발사격 강화 효율은 좀 별로네 열한번 강호하기 총 쏘는 헤롤드 할아버지 어린덤이 장당 적전체 9피에 사기인데 자기방어 자기방어는 역시 리볼버지 허밋도 리볼버 들고다니지 말고 에타피같은거 들고다녔으면 다가보니 닥터트 대청소 타이밍 왜케 안맞어 미국의 친절 전도사 알카포네가 마레츠 친절한 말을 할 때 보다 친절한 말과 총을 함께 보여줄 때 좀 더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게 많다 보니 친절한 말 그리고 총 더블탭 트리플탭 연사다 연사 앗 역시 총이야 총맞는 귀족 그래밀 겁났어 쓰레기를 모물로 총맞는 헷답 휴대용 권총 한 장을 얻습니다 이 카드는 빈 탄약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안되겠군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구구구구구구 손상효과 없는데 왜 부여하는거야 오졌다 AK 데저트 이글 딱위 5장을 사용합니다 헤럴드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데저트 이글 총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가 돈 대신 낼 수 있는데 이걸로 결제할게요 재생포션 버밋보다 낫네 저주 무쇠카드도 포함됩니다 오락실 자동차 자동차 가방에서 나온 규준 호송 이절시킵니다 빈곤을 얻습니다 빈곤을 얻습니다 해소했나봐 이번엔 6피해를 두 번 줍니다 모든 딱위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왔따다 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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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개좋다 총 개좋다 아니 총 있으니까 다른게 필요가 없네 어 혹시 네크로노미 네크로노미 까비 선 시작실 회수를 일합니다 오블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왔따 그럼 최연이 겉렬 김치 코나 까비 아니 근데 진짜 모두 개판이긴 하네 총 쏴 총 어퍼컷 뽑을 때 발동 뭐 그래 지팡이 룬 그 부쨍이 개네 이거 동이 아닌데 아닌가 적 전체에게 노화를 1부여고 부상당함 2를 부여합니다 노화가 10이면 즉사합니다 권총룡이 노화를 얻습니다 늙어죽음 늙어죽음 근무시간 충독 약화 피로함 그것이 근무시간이니까 어버다귀 총 맞으면 죽어야지 이 카드를 뽑으면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방어불등 피해를 구주입니다 뭐야 개좋은데 럭키 FTR인데 모두 개가 좀 사기여도 아씨 지명타 지명타 한다 봄 빨드샷 골든 런치 라운치 뭐 뭐 골드 런치 런치 오우야 아 뭐야 공부 안할래요 expresses 피해를 구줍니다 방어도를 팔었습니다 철파 허접백 그래 모드 모드개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땅땅땅 아 밸런스 왜 맞추냐고 첨탑에서 총 쏠거라고 소송 심장한테 소송 걸러가자 이것만은 꺼내셔 드렸는데 트리플탭 안되지 않았음? 아 말똥안하네 와 이거 유지된다 추가사격 탕 탕 레저트 이글 블록 소송 존 윙 메타 쉴 때가 됐군 딸기 먹음 기절 인공불이라 안걸릴꺼니까 버리죠 유독 가스 리플탭 지키기 위해서 카드 하나 넣자 이번 전투에서 사용된 카드 한장당 피해를 팔줍니다 겁나 쎄 이코야 심지어 아 총 쏘니까 좋다 매턴 시작 시 적선 체계 노화를 부여합니다 즉사기 즉사기 아니 어차피 11강 어차피 11강 못할거같은데 망치나먹자 이건 총이야 맞으면 죽어 삽질이나 열심히 하지 기습다기 기습다기 아니 혐읍이 총 맞고 살았어 이 아저씨가 험이다냐 땅위 4장을 뽑습니다 적선 체계 노화를 일부여합니다 카드를 2장 뽑고 중복된 카드가 없다면 3배 증가합니다 아귀벤 호송 드가자 심장한테 노화심이 쌓고 심근경색으로 보내버리기 드든 심장이 뭐든 2장 버리고 1장의 비용을 0으로 3장의 비용을 0으로 쓰레기 3개를 넣었습니다 적선 체계 피해를 팔주고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쓰레기 1장 다 반복합니다 아니 쓰레기들은 진짜 쓰레기네 찐 쓰레기인데 양육 소송 양육 소송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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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뭐야 이거 카드를 전부 버리고 10장 뽑고 전부 버리고 5장 뽑습니다 건강을 사먹고 평온함을 싸웠습니다 무기를 뽑습니다 무기를 뽑습니다 슈타 슈타 힐 10 주고 기절시킵니다 결과 수치의 의심 후회를 넣습니다 장난친 결과 총 겁나 세네 진짜 병번개? 병번개 퀵드로 넣을까? 병번에 트리플템 넣고 총을 따로 뽑아야지 아니 외형질 저금통 배달원 우패까지 넣어주래 억가하는거봐 꿈제비 총 가져와 빨리 덕벌레 따귀 때리는 에롤드 이 카드가 버려지면 내장을 뽑고 체력을 4회복합니다 와... 안사신경 허접색 안사신경 쓰레기의 뱃슨 노화 소송 다시고 그냥 출발 인동구매 하이 호호 호호 뭐 땜에 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 적선 체액의 피를 7주고 중독을 5부하고 약화를 2부여합니다 총 대저트 이글를 예배한대요 이 카드가 보호피면 무작위 적 카드 적에게 피해를 3줍니다 무기 하나와 쓰레기 하나를 넣고 카드 하나를 개봉합니다 됐다 헐 한피 어쩌지 이생을 즐기자 폭탄 퓨어 스트라이크 살려줘 인생을 즐기자 오기굽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매직 페인트 컬러 카드를 사용하면 삼피해를 주고 아 저 쓰레기 모드는 왜 켜져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사용할때마다 한장 개봉합니다 고령화 시대 메일의 사나이 ragen화 시대 뭐야 왜 1임? 그런데 짜잔.. 알코올 중독 치료 건강을 얻습니다. 상태 이상 저주를 소멸시킵니다. 따귀를 사용하면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힐킥 6피해를 두 번 줍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이렇게 다 나오네 유사 타락까진데 왜 따귀용 인형 아님 왜 따귀용 인형 아님 못 이기인데? 상보단 총이죄 고것은 세키로에서도 재무병된 사실 고것은 세키로에서도 재무병된 사실 반피는 만들긴 했는데 반달차기 소송해 빨리 2절 2절 어쩌지 카드를 5장 소멸시킵니다. 망오도를 다시 벗습니다. 와 물리치료 상보와 하루란 전당 소송 한 번 더 안돼 노화 걸고싶다 건강체조 예지 5 적전체계 노화를 부여합니다 알중치료 인공물에 막혔네 공예전 재생을 얻습니다 무심 여기서 평화주의 덱을 짜자 심장 무시해 빨리 물리치료나봐도 늙어 죽을때까지 그냥 무심 저러다 늙어 죽겠지 이게 무시해 아킴보 심장무셔는 따봉할아버지 심장이제 노화구 거의 다 늙었다 무시해 빨리 정말 무시무시하다 반품에 늙어주고 아잇잠깐만 선시작 실화 소화지 아주구나 늙어서 사망 영어롭네 심장차여서 호상이네 선수를 누리고 갔어 불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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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